소방차는 꿈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며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과정, 긴급한 상황에 대한 반응 혹은 구원과 보호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는 대개 극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갈등, 감정상태 그리고 현실에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소방차 꿈의 의미를 탐구하며 문헌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상징성과 해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도구로써 꿈에서 소방차가 등장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상징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현재 직면한 문제 그리고 삶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위험이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상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긴급하거나 중요한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문제, 개인적인 갈등 또는 감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소방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방차는 또한 구원과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구조작업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감정의 해소와 정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활발히 움직이거나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모습을 본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압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인 정화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소방차 꿈에 대한 문헌적 해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과 전통적인 꿈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심리학적 이론과 그에 따른 소방차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꿈 해석에서도 소방차는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소방차는 종종 위기에서의 구원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소방차가 꿈 속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등장하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실제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급히 출동하는 꿈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꿈꾸는 사람이 급박한 문제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주변을 소화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주변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에 타고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에서 구원이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화재 진압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후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살해 2 급히 출동하는 소방차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소방차가 급히 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긴급성을 반영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실제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살해 3 소방차에 타고 있는 꿈 한 청년이 꿈에서 소방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변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았으며, 이 꿈은 그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소방차 꿈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꿈 속에서의 소방차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방차 꿈은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나 스트레스가 꿈 속에서 소방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는 꿈은 감정의 정화와 치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압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인 정화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방차 꿈은 보호와 안전의 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방차가 도움을 주거나 보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안전함을 찾고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방차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현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구원과 보호, 감정의 정화, 그리고 안전과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헌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차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소방차가 지나가는 꿈 자신에게 무엇인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배출된 것이다. 어디 선다 소방차 사이에만 들리는 꿈 당신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소방차의 물대포로 진화하는 꿈 소방차가 물대포를 쏴 불이 잡히는 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소방차에 불이 옮겨 붙은 꿈 불이 붙은 소방차는 행제가 생기거나 재운이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소방차에 관한 꿈 세관, 세무서, 병원, 군대, 경찰 등 권력기관의 상징이다. 소방차를 타는 꿈 운 저하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고몽입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꿈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문제를 들어주게 되거나 해결해주는 의미이다. 소방차를 불러도 오지 않는 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암시입니다.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혼자서는 대처할 수 없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암시 꿈 소방차를 부르는 꿈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일이 실현되지 않는다. 불은 재운의 상징이다. 이 불을 여지없이 꺼버린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일에 곤란을 겪게 된다. 소방차가 보이는 꿈 실제로 죄에나 오연 돌발적인 사건에 관한 인명부제를 암시한다.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아도 진화되지 않는 꿈 소방차가 불을 향해 방수를 해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꿈은 문제의 장기화를 암시합니다. 소방차가 눈앞을 지나가는 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소방차가 고장나는 꿈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잦은 트러블 꿈은 긴급한 문제의 직면에 혼란스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소방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꿈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나 컨디션 면에서의 불안을 암시 소방차 사이에는 소리가 멀어져 가는 꿈 다급한 초조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서 당신의 마음도 안정될 것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소방차가 달리는 것을 본 꿈 대모 사건으로 군대, 경찰 등이 동원하여 진압할 일이 있다. 사이렌 울린 소방차가 다가오는 꿈 조만간 돌발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는 암시 꿈 경계해야 합니다.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를 보는 꿈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큰 불안과 공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차를 본 꿈 평소에 하고 싶던 일을 몸소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 꿈이다. 경적을 울며 소방차가 급기 달려가는 꿈 군부대나 경찰이 치약지구를 보호하거나 시위 진압과 관계되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경적을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 꿈